아... 뭔가 몸이 이상한데... 감기에 걸렸나... 아... 맞네... 아... 열이 이만큼 올라서야...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엄마? 엄마? 배고픈데? 엄마! 왜 밥 안 해줘요 엄마! 벌써 점심시간 지낸다고요! 아이... 제 폐가 틈딱지에 붙었어요! 아... 보세요! 벌써 홀쭉해졌잖아요! 아... 리아야... 엄마가 아파서 그래... 아홉 살이나 됐으면 오늘은 혼자서 좀 차려먹어... 오늘 엄마가 아파서 밥은 못 챙겨줄 것 같으니까... 말이랑 같이 밥 해먹어 알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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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어... 엄마... 죽어요! 그래... 엄마 죽은데... 루야야... 루야야 엄마는 그냥 간기에 걸린 거야.... 한 2개만 누워있으면은 싹 나올거야... 걱정하지 마... 맛있는 밥은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하는 게 맞тор이인데... 이게? 에휴 그럼 그렇지 얼른 내려가서 밥 해먹어 엄마 안 때려요? 왜지? 엄마 진짜 아프네 알았어요 쉬세요 뭐 이 엄마가 잠깐 아프시다고 이렇게까지 더러워진다고? 어? 얼른 방구 이유가 뭐지? 귀엽다! 날 돌고르다! 꼼치기! 오! 멋생긴 덤대가 덤벼라! 찾았던 원인 쓰레기 같은 일이라고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서야 그래! 오늘 엄마도 아프시고 아빠도 오늘 회사 나가셔서 집에 안 계시고 오! 결정했다! 오늘은 내가 이 집의 엄마고만 좋았어! 변신! 안녕하세요 어머 이 쓰레기들 뭐야? 어디 한번 시욕 발휘 좀 해볼까? 어머머! 어떻게 이렇게? 어? 빨래통에 넣으면 되지 밴도 아니고 허물 붙듯이 이렇게 벗어놓은 건 누구야? 물론 개가 걸려지 물론 개가 걸렸지 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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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먹었으면 물에 좀 당궈 놓으라니까 누구야 이렇게 밥 먹고 물에 안 담궈놓은 거야 진짜 혼 좀 나야지 설거지 너무 많아 애들은 휴식이 좀 심하니까 야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그래야 키도 크고 하지 국 다 끓였네 왜 그래 징그러워 멜태모탈로 말이 없어 밥 말고 먹어 꼭 씹었어 왜 저렇게 밥 먹었지 우리 한번 먹어볼까나 맛없어 해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알람 먹어 아니 시금치만 덜렁주고 뭘 먹으려는 거야 맛없어 맛있다고 안 먹을 거야 맛있다고 알려줘 이게 엄마의 무게인가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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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패고 싶다 아 맞다 엄마도 나 패니까 나도 얘 패도 되는 건가 아 엄마 내려가니 내려기만 해보세요 엄마 내려가니 어 어 어 어 알았어 집에 있는게 시금치밖에 없는데 어떡해 아이 창보 올게 고기만 더 놀아요 와 아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아 이럴 땐 빨리 좀 놀아야 되는데 말이야 요 리아야 개사심 보내 리아야 PC만 가야지 어? 늑디야 리아 이제 보니까 어르시랑 얼굴 좀 봐봐 어? 어? 뭐임? 어? 리아 이제 보니까 어? 완전 아줌마인데 이거 뭐임? 새들아 어? 너희들은 철 덜 들었니? 내가 몇 살인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딸순밥 먹고 한다는 게 고작 게임? 너희들은 게임하지 말고 빨리 집을 가서 엄마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고 숙지도 좀 꼬박꼬박하고 예습도 좀 하고 게임할 시간이 어딨어? 아우 완전 우리 엄마랑 똑같이 말하네 알아들었으면 빨리 가 어? 진짜 어? 늑디야 리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 잘못 먹었... 어? 응? 미라neo 어마 이게 200원 더 싸네 이걸로 해야겠다 어머어머아 저 주부님들 엄마 깜짝파겐 세일이에요! 당근이 500원! 사과가 1000원! 골라잡아 선착순! 어머머! 선착순 깜짝파겐 세일! 이건 못 쳤지! 비켜요! 어머머머! 어머 비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비켜요! 이건 내 거야! 이 아줌마야! 어? 아줌마 몇 살이야? 많이 먹었어? 빨리 비킬 것이씨! 어머 이 사과 대신한 것 봐! 어디 사과야 이거! 운경 사과인가? 음... 나왔어! 음 나왔어! 다 여쑤세요 여보! 리아야! 왜 그래? 저녁부터 출연했으니 얼른 들어오세요? 고마워! 컵라멘이네? 고맙다 리아야! 잘 먹을게! 근데... 어휴... 가슴에 뭐 컵라면 넣었니? 응... 응... 다 먹으면 싱크대에 넣어놔요! 물에 좀 담궈놓고요! 나 먼저 샤워할게요! 들어오세요! 다 먹고! 뭐야? 왜 저러는데? 아... 오늘 엄마가 아파서 오빠가 엄마가 되겠대요! 아휴... 어...뭐야? 엄마가 지금 아파? 아휴... 여보! 많이 아파? 여보! 아이고... 어...왔어요? 많이 아파? 병원 가야겠네! 아휴... 아니에요... 좀 누워있으니까 괜찮네... 아 맞다! 밥 먹어야죠! 밥 차려줄게! 아...아냐! 리아가 아까 그 컵라면 끓여줬어! 리아가요? 어? 어? 왜 이렇게 깔끔하지? 설거지도 안 쌓여있고... 어... 거실도 엄청 깨끗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오빠가 다 치웠어요! 리아가? 어? 어? 웬일이래? 아...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어? 어? 엄마...아프지 마세요... 어휴... 고마워 우리 아들! 이제부터 엄마가 할게!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쭈욱... 쭈욱... 잘자 우리 아들! 잘자 우리 아들! 끝! 학부모 동생님, 겨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싸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이님, 이진찌프님, 대형님, 우호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옹등이님, 수정님, 승지, 시리님, 다솜님, 지혜님, Askeneabekyn이님, 마리온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님, 연호지우님, 황건님, 정국여용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Junon님, 마시로님, 정미님, 노연님, 태우님, 백현님, 미크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주님, 진화님, 지우님, 리핑님, 서니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우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오님